지난번에 먹었던데 음료를 뭐 마시고 싶은데 리스한다더니 장사하긴 하네 밥이 3달러였는데 밀크티가 3달러에요 브라운 슈가 크림 무스 이거 한번 먹어서 오겠습니다 브라운 슈가 크림 무스 매장이 어딨는지 모르겠네 표정이 있는거 이게 저건가? 200원가? 200원가? 그런데 보면은 이거 이거 자판기에서 1달러에 팔잖아요 두배뛰기 하는거에요 이거 0.5 다 0.5 이거 먹는게 낫겠다 3달러 3달러면 저거 6개 하네 레드불도 작은걸로 있어요 작은 버전으로도 작은 버전으로도 나왔네 큰거는 비싸니까 명절이라 쉬네요 원래 12일부터 17일까지가 쉬는 날인가봐요 대추도 팔고 오렌지도 팔고 오렌지도 팔고 대추도 파는데 저게 제일 맛있는거 같아 까먹는거 까먹는거 문즈라고 하더라구요 문즈라고 하더라구요 맛있는거 사먹어야겠어 생각보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뭔데 2달러만 저렇게 사냐 요즘 뭔데 2달러만 저렇게 사냐 나도 2달러만 사고싶네 2달러만 사야겠어 2달러만 사야겠어 2달러만 사야겠어 지원분이 2킬로 사니까 존나맛다 2달러를 넣겠어 2달러를 넣겠어 왜 물어 왜 물어 지원분이 지원분이 저절로 가면 바로 슈퍼가 있어요 알려주고 그런것도 있는거 같은데 태권도 태권도 0.5였단 말이야 0.5 이거 33인데 여기가 싸네 여기가 싸네 여기가 싸 비워도 여기가 싼가 7.3.3.7.5 타이거가 2.4 타이넬캔이나 타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기네스만 비싸고 타이넬캔이나 타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기네스만 비싸고 뭐 뭔 맛인지 모르겠지만 1.3이네요 이게 주변에 다 있습니다 먹을것도 있고 슈퍼도 있고 확실히 이거는 코카콜라도 0.5 똑같이 판네요 이쪽이랑 여기는 산거 꿀물에 차 탄맛나요 꿀물 꿀물에 녹차 홍차 뭐 이런거 탄맛 요리도구 파는데 있네요 가서 칼 한번 볼까 꿀물 꿀 UP 잘 좋아보이는데? 뭐 이것저것 판이야 확실히 요리가 발전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 이런 것도 팔고 생면 뽑는 거 촛불 기계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튀김기도 있네 소스도 있고 여기 동네만 와도 이런 게 있어요 주방복 11달러 오! 주방화가 있었네 주방화가 여기 있었네 요건 같은 것도 있고 소스통도 있네 3.5 3.5 8원가봐 신선은 요청아 틀도 있네 향기가 좋아요 롱 yes 사이즈 빵틀도 다 했고 unconscious 보컬 저울도 있구요. 4.8, 2.9, 트리랑 뭐 다 있어요. 우리나라 이런거 비싸잖아. 돌리면 이렇게 되는거. 빵탱이도 있고 엄청 많네. 베이커리가 진짜 발달한 것 같아요. 확실히. 찐빵. 이 오는거. 휴지통. 국자국자. 웍도 있네. 3만원. 3만원. 16,000원. 이렇게 막 엄청 많네. 칼도 있고. 중식 칼이 더 많습니다. 굴 까는건데. 적은 칼도 있고. 확실히 요리가 발달했다는게 느껴지는게. 동네만 와도 이런게 있어요. 자체가.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비가 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꽃이 이렇게 폈고. 저기 장례식장 같은데. 꽃이 흐드러지게 떨어졌네요. 지rs. 가사TV. 아시겠죠. 아시겠죠. sci고. 착한. kad 그들. 끝. 괜찮다.